놀이로 신나게! 영어를 신나게!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친구들! 귤의 모습 어때? 이것 봐! 예쁘지! 내일은 규리가 새로운 유치원에 가는 날이야! 이번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 어때 어때? 멋지지! 예쁘지! 내일 이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갈 생각을 하려니까 정말 설레지 뭐야!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9시 30분! 어제 옷도 입어보고 친구들 만날 생각에 설레하다가 뚝 짭짭거든! 아니 친구들한테 이런 걸 설명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유치원부터 먼저 가야겠지! 나 갔다 올게 친구들! 아싸! 다시 가야겠지! 아싸! 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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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Baby What's your name? Minho What's his name? Jay, he's my best friend Hi Baby ouch! What's her name? Mina. She's also my friend. Hi, Mina. Hi. It's time for lunch. What's this? It's rice. Do you like it? Yes, I do. What's this? It's kimchi. Do you like it? Yes, I do. What are those? They're beans. I don't like beans. Eww! Yuck! I'm hungry. What do you like to eat, Bibi? I like to eat. I like to eat. Plastic. What's plastic? What can I eat? I like to eat. I like to eat. 오늘 귤이처럼 비비라는 친구도 유치원에 새로 간 것 같은데? 물론 비비는 귤이처럼 늦지는 않은 것 같네. 그건 그렇고 비비는 유치원에서 새로운 친구인 Minodo 만나고 제이도 미나도 만났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었지 어? 바로바로바로 여기서 문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뭘까? 어? 그래 맞아 친구의 이름을 먼저 물어봐야겠지 네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그래 그럼 오늘은 친구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율동을 해보면 정말 정말 좋겠다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ino, I'm Mino What, what, what's your name? Bibi, I'm Bibi What's his name? J, he's J What, what, what's her name? Mina, she's Mina What's your name? Mino, I'm Mina What, what, what's your name? Bibi, I'm Bibi What's his name? J, he's J What, what, what's her name? Mina, she's Mina What's your name? Mino, I'm Mina What, what, what's your name? Bibi, I'm Bibi What's his name? J, he's J What, what, what's her name? Lina, she's Lina What's your name? 처음 만난 친구에게 이름을 물어봤지 네 이름은 뭐야? What's your name? 오, 규리가 첫 번째 만난 친구가 누구였더라? 아, 그래, 민호를 만났어 그래서 민호가 대답했겠지 민호, 나는 민호야 자, 그럼 노래에 맞춰 율독해보면 What's your name? 민호와 민호 어? 민호와 함께 놀다 보니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네 이름은 뭐니? What's your name? 어? 이 친구의 이름은 비비라고 하는데 좋아, 좋아 그럼 비비의 이름도 노래에 맞춰 율독해보면 What's your name? 비비, I'm 비비 어? 고개를 돌리니 또 새로운 친구가 있지 뭐야 그럼 또 이름을 물어봐야겠다 민호야, 저 친구 이름은 뭐야? 어? 저 친구 이름은 제이래 어? 그럼 그럼 저기서 놀고 있는 저 친구의 이름은? 어? 저 친구의 이름은 미나 그럼 두 친구의 이름을 노래에 맞춰 율독해볼까? What's his name? J, he's J What's, what's, what's her name? 민호, she's 민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율독을 다 해본 것 같지? 어때 친구들? 새로운 유치원에 가면 또 새로운 반에 가면 친구들의 이름을 잘 물어볼 수 있겠지? 규리와 함께 배운 이 율독 덕분에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노래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규리와 함께 율독해보자고 우리와 함께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